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좋은 곡 주시는 우리 류현 팀장님 그리고 저밖에 많은 작곡받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멜론 뮤직 어워즈 10번째 컴퓨터입니다. 도움만봐! 네 여러분 저희 이번의 톱10 수혜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한 년 은퇴 신인상부터 또 이번에 톱10까지 오늘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네번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또 부자의 몇 살을 만들어볼까요? 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열심히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멜론에 참여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1번 활동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어요. 우리가 몸이 죽였으면 아쉽네요. 네 그럼요. 끝난 되시죠. 네 다음에는 꼭 멜론 무대에 참여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여러분 저희 21 1번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 나올 한국의